루마니아의 소도시 트루다는 수도인 부크레슈티에서 차로 약 5시간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, 이곳은 중세시대부터 소금을 채굴하던 광산이 유명했다죠, 채굴 중단 이후로는 방치되고 있다가 1992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, 그렇게 테마파크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. 이 테마파크가 특별한 이유, 바로 언더월드, 세계 최초 땅 속에 있습니다. 그것도 무려 지하 120m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, 양마 속 지하 기지 같은 저런 모습, 엘리베이터를 타면 비로소 지하 120m에 숨겨져 있던 신비의 테마파크가 저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. 특히 지하호수에서 타는 보트가 그렇게 인기라는데요, 입장료는 성인 기준 약 4천 원이고요, 기온은 11도에서 12도를, 또 습도는 80%를 유지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. 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좋은 치료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이야, 루마니아에 또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. 루마니아가 드라큘라 고양이의 루마니아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그 안에 또 귀신의 집도 있겠죠? 아, 없어요? 거기다 귀신의 집 만들었어요. 제대로 국성이야, 거기다. 그리큘라 고양이의, 아멘